유치원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의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아버님 어머님의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오냐 고맙다 이 부모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애야 너 무슨 일이냐? 어디 아픈데 없냐? 병원에 가자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고 부모의 길을 예비하는 길은 없죠 부모가 자식을 그 앞길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예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겠죠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오리 고린도서 12장 14절에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올려드린다 사실 가당치 않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사랑으로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 법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넓은 의미에서의 보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신천지나 여화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은 뭘 믿느냐고 얘기하면 줄줄줄줄 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교리들을 얘기하고 믿는 자라도 끌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깨우뚱깨우뚱하고 믿다가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 직군인사람은 계속 묻죠 당신의 교회는 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믿는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묻는 사람 있죠? 목사님을 뭘 믿는데요? 나와 교회가 믿는 것을 믿으십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믿는 보금이라는 게 뭐죠? 이번에 배웠잖아요 하 인 예 음 이 안에 보금의 핵심이 다 녹아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고 공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은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공유로 세상을 다 쓰십니다 죄가 있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 그런데 인간은 아담과 허가의 범죄 이유로 죄인이 되어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서 결국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처한 운명이라는 것이죠 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치고 죽을 수가 있었고 또 사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를 진히 담당하시고 퇴속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음 믿음이죠 믿음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게 되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인 예 음 바울도 이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오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헛믿음을 갑자기 진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나도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는데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진연받으셨다가 4월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의 핵심이 액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좀 더 넓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주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내 아버지의 집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어 하지만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런 사람은 주실 것이오 찾는 사람은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도 역시 큰 의미에 있어서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서 하늘 거처가 생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때에 그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좋은 뉴스죠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구하면 또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처럼 좋은 뉴스가 어디 있어요 복음입니다 마음이 허합니다 인생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께서 2사에서 41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복음 아닙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가득 차서 내 일일을 염려하면서 오늘 비틀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며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구체적으로 도와줄 거야 놀라운 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평안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평안이고 세상이 힘들 때 힘든 평안이고 세상이 희미해질 때 희미한 평안이지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절대적이고 원천적이고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이고 완전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집까지 갈 때는 육신을 잇고 타박타박 낙은의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곧 다른 모의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형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하라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같이 버리두지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다 뼛속 깊이 스며드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를 한마디로 뭉뚱거리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의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돈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한마디로 12절 아랫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설명이 반복해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을 뿐 아니라 그 예비하신 것을 아무런 갑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면 성경에 가득 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 그리고 그 하신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때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길이 어둡고 어떤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올 때에 아 도대체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지? 화임이 그런데 지나놓고 바라보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러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뿐만 아니라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간다 여러분 극난한 고통 중에 있던 욕도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그가 나를 아신다는 게 뭡니까?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과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에 갔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세요 그 믿음의 절정을 이루는 모래하산상에 가서 이삭을 드릴 때에도 그 가는 도중에 이삭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잘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예배에 가서 나를 세례해 주신 그 담임 목사님이 번잘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니까 이 내용으로 설교했을 때 정말 얼마나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이삭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래하산상 절정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여우와 이래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병행구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인생길에서 파울도 똑같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구절을 또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본성 인간의 생각으로 도대체 깨닫기도 어렵고 눈 뜨고 보기도 어렵고 귀로 제대로 들려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 심고 거두는 법칙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결과물로 우리가 늘 얻어가는 그런 인간의 본성 속에서 세상의 굴레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한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의뢰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무것도 우리가 한 공로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히 보고 제대로 듣고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이것저것 해서 신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하고 뭔가 이뤄보려고 하고 뭔가 쟁취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에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서 예비해 주시고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밝히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보금이 아닌 종교생활 속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눈 열어주기 전까지는 제대로 보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고 신앙 안에도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앞세우다 보면 문제가 계속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흥부와 놀부 얘기 잘 아시죠 후편도 있댑니다 놀부와 흥부가 죽어서 심판주 앞에 서게 됐는데 아 가보니까 심판주 앞에 꿀통과 똥통이 놓여있더래요 하여튼 놀부는 머리를 팔이 굴려가지고 상황을 딱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 심판주가 어느 곳으로 들어가래 했더니 놀부가 잽싸게 아 저는 꿀통에 들어가겠습니다 꿀통으로 팍 들어가버린 거예요 멍청하고 느린 흥부는 헐 수 없이 똥통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왔는데 심판주가 너희들은 형제 아니니 서로 마주 보거라 서로의 몸을 깨끗하게 핥아주거라 놀부가 퍽 간 거죠 아 그런데 또 좀 있다 보니까 놀부 부인하고 흥부 부인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 위에 아주 머리 좋은 놀부는 놀부 부인한테 막 사인을 보냈어요 잘 때 꿀통에 들어가면 안 되고 똥통으로 들어가라고 아니나 다를까 심판주가 어느 곳을 갈래 그랬더니 놀부 부인이 또 자리를 막 잡으러 했어 그냥 바로 똥통으로 팍 잠수했어 헐 수 없이 흥부 부인은 꿀통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나오라고 해놓고서 부부들 마주보고 세워놓고서 너희들은 부부가 아니니 남편은 아내를 깨끗이 핥아주거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가지고 꿀통 들어가야 되고 또 때로는 어떻게 짠버리고 그래서 똥통 들어가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결과는 심판주에 달린 거예요 어떤 때는 똥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은혜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판단대로 성경을 재단하고 굉장히 내가 선한 양심으로 바르게 무슨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잘못 착각해서 신앙을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뒤바꾸는 그래서 믿음이 믿음 되고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겨가는 그런 형태로 빠져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예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회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26절 부회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성령의 내 눈을 열게 될 때 나는 정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영화도 보면 3d 같은 거 있잖아요 3d 영화관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안경을 가지고 들어가요 안경 벗고 보면은 뭐 희미하게 겹쳐가지고 제대로 안 보입니다 요즘 나오는 뭐 홀로그램들 뭐 가상현실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안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화두가 뭐 드론에도 가고 이제는 가상현실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삼성에서도 삼성 VR을 내놓고 또 LG에서도 스마트폰 전시할 때 이 가상현실을 보게 되는 안경을 써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삼성 전시관에 가가지고서 또 제가 빠르거든요 VR을 봤어요 아직은 선명도가 좀 약해 하지만 이게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로 뛰어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성령의 안경을 쓰고 들어가서 성령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바로 보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부어주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인간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누리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1절부터 5절의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실은 이 경험 때문에 뒤에 얘기도 나온 건데요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크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리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내 말과 전도함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것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으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리 하였나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 너희들 중에 구할 때 나 심이 두려우면 너무너무 떨었었어 쫄아서서 내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건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17장에는 아덴 사건이 그리스의 여러분 아테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는요 정말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온 곳입니다 소코라테스, 플라톤 철학의 발상지, 지성인의 산실 아 바울도 안 떨어져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사학을 배우고 논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웅변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오레오구방하고 딱 광장에 가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 여러분들 내가 와보니까 여러분들 범사의 종교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신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그리스 사람들은 또 영성도 있어가지고 종교심이 있어서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힌두교들이 섬기는 신이 2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800만이 되는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겨놓고도 혹시라도 빠진 신이 있어가지고 열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나 만들어놨어 옆에다 그러니까 신들을 쫙 해놓고 알지 못하는 신 소외되거나 열받아가지고 우리를 또 저주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철학적이고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동일한 하나 뭐 나 혼자 떠드는 거죠 맞죠 바울이 너희가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놓고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래요 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놓고 너희들이 섬기는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한 그 신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논리 멋있고 그들의 어떤 관점과 어떤 빅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면서 착착착착 밀고 나가는데 결과는 별로 좋질 않았어 아니 다른 지역 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여기서 열배를 토하고 멋있는 수사학을 동원해서 웅변을 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좌절됐어요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로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사람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거기 가서는 장막 깊는 일을 주로 많이 했어요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여러 해석 중에 한 가지예요 이 해석이 전적으로 맞다는 이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넘어가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고 여기 보니까 사람의 설득력으로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어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가 침체에 빠졌을 때 4대행정 18장에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뭐라고 들었어요?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왜 이리 다쳤느냐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런 거죠 바울이 여기서 깊은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화려한 원병과 화려한 논리와 지혜와 수사학으로 쌓아간들 십자가의 능력만 약하게 될 뿐이야 그래서 말았잖아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알지 않기로 원했다 나중에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이라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늘 속에서 하는 말이 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교훈만 말씀하시고 주님의 천상의 그 메시지 사람들이 그 권세에 깜짝 놀랄 정도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다 사람들이 구원 받고 좋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기까지 하셨나 제가 작은 목회라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아 역시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좀 죄송하지만 나 같은 인간을 봐도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내가 구원 받지 예수님이 교훈만 주셨고 좋은 말만 주셨다면 나도 구원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저실히 깨달아요 놀랄루야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이 성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해놓은 사람들이 있다 성령께서 내가 보금을 깨달은 보금을 성령으로 말면 열어서 된 보금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것이다 완전히 그쪽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오늘 전하는 것은 사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참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요약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분의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김기동 목사님 김기동 목사님 유튜브를 보면서 아 정말 뭐 고구마 전도를 통해가지고 막 그렇게 펄펄 뛰는 작두도사가 막 돌아오고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막 돌아오는 그런 그 간증들을 막 들으면 신이 나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기대를 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 들면 엄청 의뢰받을 거야 막 첫날 간증이 나오나 안 나와 둘째 날 간증이 나오나 안 나와 저녁에 또 나오나 안 나와 그러다 그랬어요 간증 헐 거예요 안 헐 거예요 그랬더니 헐 거긴 헐 거예요 언젠가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예 드라마틱하죠 얼마나 멋있죠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요 자랑이 될 수가 저는 너무 놀랬어요 아 그분이 전도를 했다 영혼이 돌아왔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Do this do that 정말 이것을 간증으로 내놓아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런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되어지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이 내 속에 충만해지고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넘쳐나기 때문에 내 삶과 내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진 현상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이 되어져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에게 부담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늘 설교에 대한 부담은 아마 은퇴할 때까지 가질 거예요 항상 싸움이 있죠 어떻게 하면 정말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라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가 되려면 망하는 거예요 위대한 대통령 이름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려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을 진짜 사랑하면 돼요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복음만을 원액을 전하고 성도들의 영혼 속에 내가 유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게만 하게 되겠다는 이런 생각만 하게 되면 욕심을 가지는데 내가 위대한 설교자 은혜 끼치는 설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벌써 내가 나를 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함으로 인해서 전도함이 내 말의 어떤 설득력이나 지혜에 있지 않냐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게 하겠다고 자신을 피우고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 찌르고 문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이고 익은 고구마 돌아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 간단하죠 복음은 그 넓은 의미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빠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눈 열어 보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예배소서 1장을 같이 큐티를 나눴는데요 1장이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개혁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와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 적용시켜서 인처서 보증수표가 되셔가지고 하늘나라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설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지혜와 개시의 성령이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지혜와 개시의 성령이여 사랑하는 자라고 예비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자녀의 삶이 되어서 생명으로 때도 풍성한 생명으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눈 열어주신다면 이걸 볼 자들이 있게 싸우니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눈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즉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리고 해주신 일들을 성령으로 통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깊이 누리게 하시고 오직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며 하늘에 보아를 쌓는 여러 헌금들과 곳곳에서 사랑의 수고로 봉사하는 손길들의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하시는 사업들 그리고 자녀교육과 이국당의 삶에 풍성함과 주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전개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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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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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